종이에 글씨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닦고 변기 거울 벽도 청소하기, 옷잔 정리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는데요. 30대 남성이 자신을 감금한 부부의 지시로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남성은 부부와 동거하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는데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남성은 무려 7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한 남성의 인생을 지옥으로 빠뜨린 악마 부부,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건 당사자의 친형이, 피해자의 친형이 글을 올리셨어요. 제목이 악마 부부에 의한 7년의 노예 생활인데요. 저희가 이 피해자 친형 분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30대인 피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우연히 또래 여성을 알게 돼서 친구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그 여성의 남자친구까지도 알게 돼서 셋이서 같이 동거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2013년 여름 동거 중에 이 여성은 피해자가 거부를 했는데도 유사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야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너는 멀쩡했으면서 왜 끝까지 말리질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그 증거로 너의 채모를 가지고 있다. 너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냐라면서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레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또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요. 또 신고당할 거라는 두려움에도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여성과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여성은 피해자, 남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통제를 합니다. 반항하면 끔찍한 폭행까지.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통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먹이나 말 안 들으면 허벅지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휴대전화로 내려쳐서 콧뼈 골절을 일으키고 또 남성이 급소를 또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폭행을 했었는데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폭행한 뒤에 30, 40분 동안 또 엎드려 뻗쳐 하기도 한 적도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주로 폭행을 했지만 남편이 폭행을 주도는 하지 않았지만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었을까 싶을 정도에 저렇게 해서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좀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흉기를 꺼내들고 자기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네 엄마 만약에 너 죽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공원에 있는 벌레를 먹어라라고 했다며 그래서 공원에 있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먹도록 강요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 먹었나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종이컵에 소병 받아서 마시아라고 하고 라이터를 달군 다음에 그걸로 몸을 지지기도 하고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이런 이건 다 특수 폭행의 강요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또 나가서 일을 했다라는데 월급은 다 카드를 뺏어서 자기네들 생활비 이용비를 써서 그렇게 빼앗은 돈만 9천만 원 가까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집안, 청소, 빨래 이런 거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키고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하잖아요. 또 폭행을 하거나 일을 안 했다라고 벌금을 매겨서 또 돈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남성은 피해 남성은 이 악마 부부들 소나기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무려 7년 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아니 왜? 그냥 핸드폰으로 일일이 전화하면 되는 걸 왜 그걸 7년을 저 짓을 감내하면서 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가해 부부하고 같은 또래 남성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2013년에 유사 성행위 사건 이후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죄책감도 있고 신고를 당하면 내가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천천히 물을 덮이면서 삶는 경우와 유사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저항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이 가족 위에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연락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만약에 연락을 하게 되면 가족까지 해구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저 과정을 거치면서 좀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거수 일투족 보고를 하라고 하고 30분 단위로 집에 시계하고 같이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가학성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잠자는 동안에 피해자 두 다리를 갖다가 쇠사슬로 감아서 자물쇠를 채우고 또 이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하고 연결해서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이런 그 가학성이 지속되니까 이 남성으로서는 어느덧 뜨뜻한 물에 삶아진 개구리가 되어버린 거죠. 보통 우리가 섬노예 이러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진짜 저런 노예 생활을 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아 큰 마음을 먹어요. 모든 일을 형한테 고백하자. 그리고 탈출하자. 탈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일단 마음 먹고서도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는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증거 부충분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뿐만이 아니라 과정 역시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탈출한 직후에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마자 감금 폭행 갈취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논리를 댑니다. 오갈 데 없는 애를 거둬준 것뿐이다. 또 직접적인 증거 없다. 카드는 본인이 주면서 쓰라고 한 거다. 그리고 인증 사진 찍으라고 한 건 피해자가 자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배려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한 경찰로부터도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그걸 왜 당하고만 있었냐, 혹시 변태냐,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사건반장 독립채널 채팅창에 피해자분의 형님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궁금증,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형님께서 들어오셔서 답글을 주고 계세요. 자, 무혐의. 이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악마 부부의 만행을 커뮤니티에 올려서 공론화에 나섭니다. 자, 다행히도 검찰 조사 결과 기소가 됐고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법정에서 이들 악마 부부 어떤 태도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 코스프레. 자, 피해자 분의 형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형이 되게 학력적이고 가족도 이제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혼자 따로 와서 살고 싶어했다.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걷어준 거다. 저 형이 주도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자기네들이 오히려 기자님들 찾아오고 직장인들 찾아오고 하니까 형사님 앞에서 정신과 약공제를 흔들어대면서 자기네들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피해자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악마 같아요. 그런, 저런 행동을 보였어요. 수사와 재판관에서 저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들으신 것처럼 어떤 시기였냐면 경찰 조사 시작되니까 거기서도 뭐 자기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사실 없어요라니까 피해자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울분을 터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화낼 줄 아는 사람이 왜 도망을 안 갔겠느냐. 사실 우리가 가두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가난해서 자기가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거둬준 건데 그 형이 꼬들겨서 우리를 고소하게 만든 거다. 돈 노리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처음에는 했다라는 거고요. 잘 의지하고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이 돈을 노리고 한 거다. 근데 그 바람에 언론에 지금 잘못 알려져 기자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재판가서도 한 거예요. 판사가 야 피의자 측에서 고소할 때부터 합의할 상가가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한 거냐. 판사가 기록을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저희가 이 사건 판결문을 구했는데 저 인간들 혐의가 공동공갈, 특수상해, 강요, 협박 등등 15개나 됩니다. 두 손으로 이걸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반성을 했을까요? 반성하지 않았고요. 혐의부터 보면 15가지인데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얘기를 좀 했지만 뼈라드 뼈 골절시키는 급소파일시킨 폭행, 또 귀뚜라미 같은 거 먹인 거, 소변, 강요, 협박, 강금, 세사슬 강금이죠. 또 현금갈치, 신용카스 사용했던 공갈, 15개 혐의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마주장학 최후 진술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법질 선언이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다고 해요. 결국 이 두 사람, A씨한테는 징역 7년이 선고되고요. B한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교수님,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의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친형이라고 하는 분이 판결 끝나고 난 뒤에 쓰신 걸 보게 되면 댓글을 보니까 99%는 피해자를 안타까워했는데 되레 즐겼을 거라고 욕하는 1%가 있었다. 사실 이 사람 중에는 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99대 1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100이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형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이 상대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검전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Strau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